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간단한 작업하러 왔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공사 끝나고 나면 대리석 자재가 한파레트가 있어요 한파레트가 있는데 높지는 않습니다 약 3단 정도 쌓여 있는데 저 정도는 높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아까 내려가서 파레트를 확인해 보니까 파레트가 많이 부실합니다 저거 대리석 한개에 200킬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크기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거워 보여요 보통 이제 경계석 같은 경우 200mm에 200mm 짜리 1m 되는게 약 100킬로가 넘어가거든요 150킬로만 이렇게 나갔는데 저거는 그거보다 크니까 아마도 200킬로 이상은 나갈 것 같아요 한개당 200킬로 정도 나간다 그러면은 저것만 해도 무게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파레트가 지금 부실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파레트만 해도 훨씬 단단해 보이는데 얘가 올라가 있는 파레트는 굉장히 약하게 생겼거든요 이거 조심히 갖고 내려가서 잘 실어줘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도 내려가는 것도 그냥 평지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별로 땅이 좋지가 않습니다 땅이 비탈도 엄청 심한 비탈이에요 경사도 심하고 또 비포장이잖아요 수평도 안 맞고 할 거예요 내려갈 때 그리고 지금 왼쪽 표시한 데 보면은 이 대리석 공사 중인 곳이기 때문에 저런 곳은 지게차가 밟으면은 그냥 부서져 버리죠 그러면은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지금 이 이제 이 화면을 잘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이게 후방 카메라인데 저 부분을 밟았다 다 부서지죠 저 부서지면은 여기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겠죠 파레트 한 파레트 실러인데 정말 신경 쓰게 많습니다 이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지게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길을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죠 자 이제 내려가는 부분인데 엄청난 비탈이에요 자 밟았다 하면은 엿가락처럼 부서지는 곳 내려갈 때도 조심조심 내려가야 되죠 저 위에 거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수습하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저 대리석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요 그냥 간단한 한 파레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실제로 내려가는 속도에요 엄청 천천히 내려가죠 거의 흔들리지 않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수평도 잘 잡고 이게 내려가면서 수평이 뒤로 쏠리기 때문에 지게발을 앞으로 숙여줘야 돼요 딜트를 이용해서 앞으로 숙여서 수평도 맞춰줘야 되고 또 다 내려오면은 이제 다시 약간 아는 상태에서 지게발을 최대한 내려줍니다 이곳이 제가 계속 얻은 현장이 아니고 지연나온거에요 다른 사무실에서 마침 지게차가 없어서 제가 이제 지연을 나온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뭐 이런거 숙지를 못한 상태거든요 이럴 때가 가장 불안합니다 지게차 무게에 대리석 무게까지 하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자 저 뒤에 함을 차에 이 대리석을 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을 하려면은 저 함을 차가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함을 차를 빼달라고 함을 차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함을 차가 빠지고 나면은 제가 저기서 회전을 한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짐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 아스팔트 주차장인데 이런 곳에서 또 함정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런 배수로나 이런 맨홀 같은 거 있죠 맨홀 같은 거 무조건 막 밟으면 안 돼요 맨홀이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두 군데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밟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저런 곳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지게차 무게가 워낙 무거워야 말이죠 지게차 무게 거의 8톤에다가 저 대리석 무게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이제 이 화물차에 실어주면 끝인데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실기만 하면 끝나는 거 그러나 이제 이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바로 지게차죠 자 지게차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을 아까 깊이 놓아서 왔기 때문에 발을 조금 뺐습니다 자 저 뒤에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알 순 없어요 일단은 잘 물건이 지게발 위에 잘 올라와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할 뿐이죠 자 조심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차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최대한 앞으로 짐을 붙여달라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짐을 붙였습니다 자 소리를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볼륨이 약간 커질 겁니다 지금 이제 화물차 위에 정확한 위치에 내려놨습니다 발을 뺄까요 소리 들어보세요 자 무슨 일일까요 지금 동영상엔 잘 안보이지만 현재 상태 이런 상태죠 이게 지금 아래에서 본 모습 왼쪽이 아래에서 본 모습 오른쪽이 옆에서 본 모습인데 지금 요거 4개가 대리석이고 요렇게 지게발이 들어있죠 지게발이 있고 요게 지금 목재를 받쳐놨는데 이 받쳐는 발의 하부 부분에 목재가 저 끝에까지 들어있지가 않죠 자 그럼 지게발을 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끝에께 뒤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거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맨 위에 것은 도로로 떨어지거나 또는 이게 적지암인데 적지암 문짝을 때려버리겠죠 자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게 무너진 순간 사고는 나게 되어있습니다 위에께 넘어가서 도로로 떨어졌는데 또 만약에 지나가는 차가 있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뭐 골아프죠 뭐 보험처리도 안될겁니다 그거는 아마도 보험처리도 안되겠죠 지게차로 때린 것도 아니고 지게차 위에 있는 대리석이 가서 때렸기 때문에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거에요 발을 뺄수도 또는 집어넣을수도 자 일단 내려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게 이제 제가 발을 빼기 전에 제가 내려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래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지게빨을 뺐을때 그게 밑에 고여져 있는 나무가 잘 고여져 있나 이런걸 확인을 해야되는데 그 확인을 못해주고 저는 이제 내려서 빼라고 해서 빼면은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어쨌거나 아까 처음부터 조금 부실한 나무빨에 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어쨌거나 빠른 수습이 필요하죠 뒤쪽에 제가 나무를 고여 놓고 지게빨을 안전한 곳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수습만 하면 되죠 이제 저 대리석을 제가 들 수 있잖아요 들고 나면은 양쪽에 나무를 고여주면 돼요 나무를 잘 고여줘서 저기 수평이 잘 잡히게 실어주면 됩니다 나무를 가지러 갔죠 이제는 뭐 제가 잘 들고 있으니까 밑에 고임목 목재를 잘 고여주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그 파레트 하나 상차 작업 이었는데 큰일 날 뻔 한 거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거 200킬로가 넘는 대리석이 도로 위로 떨어진다거나 또 도로 위로 떨어졌을 때 자동차가 있다거나 지금 뒤에 보시면 자동차인데 있죠 이렇게 뒤에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저 뒤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게차 작업 할 때는 근처에 뭐 차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대리석이 만약 뒤로 떨어졌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거에요 자 나무를 충분히 고여주세요 평평하게 지게발을 잘 뺄 수 있도록 나무를 고여주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빼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차가 저쪽 뒤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지게발을 빼니까 저 대리석이 또 저쪽으로 넘어갈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거 같은 경우는 이쪽 적재함 닫고 깔깔이 발을 양쪽을 세게 채워주면은 문제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다는 신호에요 현재 상태에서 저 밑에 고여 놓은 보강목은 지금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저게 혹시라도 밑에 팔레트가 부서지더라도 저 높이 위에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체적으로 기울지는 않을 거에요 이제 차만 잘 운전해 가시면 되죠 이제 잘 묶어갖고 조심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거 놓은 거 싫고 급격하게 회전을 하거나 하면은 저 대리석 자체가 또 미끄럽거든요 미끄럽고 무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대리석이 미끄러져서 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조심해서 운반에서 내려왔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는 식으로 아주 단단히 잘 묶어서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무엇인가 일이 한 가지 남아있다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현장에 양쪽이 지뢰밭을 해도 별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마저 작업을 마쳐야 되겠죠 자 무슨 일일까요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지금 밑에 왼홀 뚜껑 같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곳이 조금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급경사거든요 급경사에다가 이 땅 자체가 맨땅이기 때문에 조금 지게차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자 요 부분 아차차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또 요 좁은 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왼쪽에 밟으면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올라와 보니까 지금 저 흙 밑에 포장이 깔려 있죠 저 천막을 지게발에 걸어서 끈으로 걸어서 당겨나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원하는 일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묶어서 뒤로 후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잘 될까요 결론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흙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저 천막이 버텨나지 못하죠 그냥 종이 찢어지듯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자 이거는 지게차 갈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나중에 굴삭기가 와서 흙을 좀 긁어내고 저 천막도 같이 긁어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게차로서는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조심해서 후진을 해서 왼쪽에 있는 대리석 시공해 놓은 걸 밟지 않고 조심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없죠 저런 천막 같은 거 지게차에 가공할 만한 힘으로 당기면은 찢어지기 밖에 더 합니까 안 돼서 이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간단한 파레트 하나 운반해서 상차 해주러 갔다가 큰일 치룰 뻔 했죠 이런 일이 지게차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살피고 안전 제일이라고 외쳐보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는 재수가 좋았습니다 재수가 좋았기 때문에 그 대리석이 도로 밖으로 떨어지거나 하물차 적재함을 때리지 않았던 거죠 그냥 거의 넘어갈 뻔한 상태에서 수습이 된 겁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게차는 잠깐 더 방심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